정부가 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내놨는데 전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선방했지만 경제산업 쪽은 많이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사업이 광역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간 시도 간 유대 강화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향후 20년간의 국토개발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는 전라천년문화권 사업과 동서내륙철도 등 11개 관련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해안 광역문화관광권 개발은 말 그대로 남해안 지역 관광자원이 핵심이라 전북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강우축 사업 역시 강원과 전남을 잇는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전북은 끼워넣기 성격이 강합니다. 나머지 사업이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경제 분야에 유일하게 포함된 동서내륙 경제벨트 역시 주도권은 대구, 경북 쪽입니다. 결국 전북은 관광문화와 교통망 확충이 대부분입니다. 경남과 수도권에서 산업클러스터와 물류 플랫폼 등이 촘촘하고 다양하게 구상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인근 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과 달빛 동맹으로 부산, 경남과는 남해안권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이 향후 20년간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광역연대를 강화해 개발 아이템을 늘리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